나 너무 떨어져 있는 거 싫어 나도 그래 뭐하러 여기로 온 거야 여기 뭐가 있다고 공부하러 온 거잖아 나도 여기 공부하러 올까? 너가? 너가 올 수 있어? 모르지 근데 나도 오고 싶어 여기서 공부해 보고 싶어 그럼 좋지 그치만 할 수 있겠어? 모르지 해봐야지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어머니가 돈이 있어? 없어 그러니까 근데 어쩌면 아버지한테 도움 부탁을 한 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아버지는 돈이 있으시지 의사니까 아버지는 돈 빼 많아 엄마가 그랬어 도와주실 것 같은데 아들이 유학 간다고 하는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안 그럼 그게 사람이냐 자기 돈은 그렇게 담아 넘치면서 맞아 자긴 쓸 데도 없는 돈이잖아 하여간 그 돈 욕심들은 끝도 없어가지고 어쩌면 돼 그래도 지금은 좀 바뀐 거 같으니까 진짜? 그럼 너무 좋겠다 아 너무너무 어? 아휴 그래 너랑 나랑 여기서 같이 공부하면 얼마나 좋을까 응 너무 좋겠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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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~~ 고맙습니다